오빠 거 잘 봐야 돼 한 번에 섰어 이거 왜 녹색으로 꼈냐? 녹색은 저건데 얘가 녹색이 아니네 걔면 녹색이야? 형 완전히 스스로 진짜 안정감있다 나 완전 경직돼있는데 뭔가 S자로차셔 오! 점프도 하시나? 와 대박이다 나 올라타 수 있을까? 엄청 부드러운게 부럽다 진짜 어디 올라타요? 아니 할 수 있어 한 번도 안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부러운 냄새가 나냐 무슨 냄새? 오 오 오